네, 2024학년도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데뷔캐스트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면 학교 내신 시험보다 이렇게 가장 먼저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1 친구들이 이 시험의 목적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잘 보면 무엇이 좋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퀘스트로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날짜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알려드릴게요. 1시, 2024년 이제 3월 28일,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이렇게 치르게 되고요. 주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범위는 여러분들 모든 구경수사과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전 범위가 이렇게 시험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착실히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3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왜 보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 6, 9, 11월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 번씩 치르게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무엇을 위한 연습이냐면 이제 수능을 위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을 향한 연습.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이제 곧 2년 뒤면 여러분들도 치르게 됩니다. 이 2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고2 때는 3, 6, 9, 11월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므로써 아 이렇게 내가 머지않아서 2년 뒤에 이런 형식으로 수능을 보겠구나 하는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3월 모의고사가 사실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3월에, 그 다음에 6, 9, 11월에 치르게 되는 바로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에게는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내신 성적이 매겨지지 않은 백지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다른 캐스트나 아니면 다른 OT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수시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수시로 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쉽다고 선생님이 누차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신 성적인 것이 맞아요. 내신 성적을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수시에 있어서 내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어느 대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했어. 근데 수능의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못 갈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연습도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신 성적도 모의고사 성적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우리가 특히 고1,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다면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들이 처음 입학을 해요.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 이런 정보가 이렇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알게 되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 관해서 첫 번째 정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3월 학력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모든 학교가 선생님도 복수의 학교를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고든 그 다음에 특목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일반고 상관없이 모든 학교가 다 내신 성적 리스트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리스트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성적 순서를 그래서 아 모의고사는 이제 얘가 1등이고 얘가 구경수사과 다 1등급의 백분위도 막 99 이래서 얘가 전교 1등이네부터 시작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물론 그것은 내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보면 거기에 따른 등수도 나오게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이 리스트를 학교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학교마다 너무 달라. 예를 들어서 되게 교육열이 조금 이렇게 있는 학교 좀 욕심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다 뽑아서 얘 성적이 되게 좋은데 얘 이 과목은 좀 부족하네. 그럼 담임 선생님에게 이 학생은 지금 이 과목이 부족한데 지금 이 과목만 좀 성적을 올리면 정말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학습 지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까지 활용은 하지는 않고 그냥 이 학생이 우수하네 이 정도 판별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 3월 모의고사를 잘 보시면 좋은 이유는 사실 선생님이 말했죠. 아까도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근데 이제 첫인상 여러분 무슨 관계든 간에 마지막 인상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첫인상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딱 하셔서 내가 모의고사를 좀 잘 봤어. 그러면 일단 담임 선생님이나 그 1학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저 학생 좀 우수한 학생이네 이렇게 조금 각인을 시켜드리고 학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또 어떨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3월 모의고사를 잘 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영향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첫인상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다 보고 입시 결과가 난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지금 처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고1,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패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도 고1, 3월 모의고사 되게 못 봤어. 선생님은 이 시험을 왜 보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왜 보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귀찮게 이게 성적에도 안 들어가는데 왜 봐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기반 지식이 없었던 거죠. 원래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서.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들어서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다른 캐스트나 그런 곳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모의고사도 정말 정말 잘 봤고 선생님이 내신은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고2 때 늦게 시작해서 내신은 전교 2, 3등 이 수준이었어. 근데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랑은 아닌데 수학 머리가 조금 나쁘지 않아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좀 따놓고 전교 1등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보면 첫인상의 측면에서 좋지만 망쳐도 이제 괜찮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지금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목숨 걸고 잘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이거를 잘 보면 그래도 읽는 것보단 없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추천 학습법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기점으로 해서 대학에 가고 그 이후까지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시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던 간에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항상 기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공부하실 때도 아 그러면 작년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 내신이라고 할지라도 아 우리 학교에서는 작년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 기출 문제 고1, 3월 기출 문제를 20년부터 23년도 4개년치 정도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 21, 22, 23 이렇게 4개년치 여러분도 EBS 가입하시면 고1 기출 문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해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또 EBS에서 이렇게 해설 강의 또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도 해설 강의는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4개의 연치를 풀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어떤 문제들이 이제 고1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구경수, 4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경수, 4과 모두 합쳐서 이렇게 고1, 3월 모의고사로 보죠. 근데 모든 과목의 범위가 중학교 전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1, 3월에 나오는 내용들이 중학교 내용들 중에서 조금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제 파트에서 수요곡선, 공급곡선,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지금 이 고1, 3월 모의고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잡히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고1, 3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중학교 범위가 전범위이기 때문에 잘 보고 싶으신 친구들이 있다면 중학교 사회 1, 2교과서가 조금 이렇게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기출 문제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중학교 1, 2를 지금 이 시험 하나 잘 보겠다고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거 하나 잘 보겠다고 다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좋지만 다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개년치를 풀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고1, 3월 모의고사에 나오네 어 근데 나 이 내용은 몰라 기억이 안 나 학교에서 안 배웠어 우리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것보다 시간을 더 집약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중학교 사회 문제집 중에서 여러분들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 문제집의 설명 페이지는 어때?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10페이지 되는 내용들을 이제 문제집에서는 한 페이지에 요약을 하고 있으니까 더 빠르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더 줄이고 싶다면 문제집에 요약된 그런 설명들을 확인하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통합사회 모의고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중학교 전범이라고 할지라도 그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근데 아무래도 중학교 전범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만 배웠던 내용들도 이렇게 시험에 나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리에서 통상기선이라는 그런 개념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수요곡선, 공급곡선 등등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사회에서 별도로 다시 가르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학교 전범이라고는 하나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범이라고는 하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작년 기출문제 기준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예습하시는 것이 물론 이거는 뭐 해도 좋아? 모의고사 공부해도 좋겠지. 하지만 고1 통합사회 예습하면 그거 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내신 성적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공부할 겸 내가 1년 동안 배울 통합사회 과목 예습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예습을 하시면 이렇게 모의고사 잘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것은 없는 것이 이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예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합사회 이제 모의고사는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1번부터 지금 이렇게 20번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작년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사 통사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고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문제 무려 열세 문제가 이제 20문제 중에서 열세 문제가 통합사회 1학년 교과서 공부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학교 전 범위라고 시험 범위가 적혀 있죠. 하지만 이 통합사회 교과서 공부 예습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통합사회라고 적을게요. 고등학교 통사 그리고 중학교 사회라고 적을게요. 물론 이제 그 교육청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시험 범위는 이제 중학교 사회 전 범위이기는 해 근데 지금 고등학교 통사 공부하면 몇 문제나 풀 수 있는 거야? 열세 문제나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괜히 선생님이 중학교 전 범위인데 통합사회 예습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학교 사회와 통합사회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모의고사에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등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 선생님이 작년도 기출문제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통합사회 6단원 우리가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롤스라고 하는 학자의 정의의 원칙에 관한 문제야.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문 아마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이거 근데 몰라도 통합사회 내용 몰라도 여러분 푸실 수 있는 문제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억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문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둘째 우리가 정의로운 그런 이제 사회가 되기 위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시면 정의의 원칙은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된 가상상황. 우리가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개념 강조해서 듣기로 하고 도출될 때 공정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지 바로 니은으로 연결이 되죠. 누구에게나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된 가상상황에서 도출이 된다.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이 된다. 이거 지금 우리가 맞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몰라도. 그러니까 약간 국어를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내가 정의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번째 찾을 수 있어? 리을 찾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내용이 통합사회 6단원인데 아예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이렇게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편성이 될 수 있는데 대신 이런 조건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이 되는 조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이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이 두 가지 조건들만 지키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편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아래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아니야.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니다. 라는 것을 문제만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쓰여 있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개념은 우리가 롤스라고 하는 이런 학자의 이제 윤리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국어만 잘하면 출 이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어때? 저 통합사회 6단원에서 이거 미리 조금 예습을 하고 시험 봤으면 아 이거 익숙하네? 이거 나 아는 내용이네?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이 시험이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목숨 걸고 잘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습을 한 번 이렇게 가볍게라도 하고 나서 시험을 보면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아 이거 맞아 나 예습했었어.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들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도 지우고 다음 문제도 한 번 볼까요? 통합사회 고1, 3월 모의고사는 진짜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흑백으로 반전이 돼서 그렇지 이게 누구시냐면 바로 백종원 선생님이세요. 우리 맞잘할 백종원 선생님이신데요. 보시면 제가 와인은 우리가 이거 여러분 아예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어. 같이 볼게요. 이것도 통사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해. 근데 같이 볼게요. 제가 와 있는 간은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습니다. 에버리진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아왔지만 오늘날 주민들은 대부분 유럽인의 후손으로 영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버리진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어느 지역의 원주민인지 몰라도 돼. 근데 우리가 보시면 유럽인의 후손으로 영어를 사용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랑 어디야 일단 다 제거가 되고 이제 C와 D가 남죠. 미국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데 같이 볼게요. 지금 먹고 있는 피자는 캥거루 고기를 재료로 해서 맛이 아주 독특하대. 자 우리가 캥거루 보는 순간 아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마오리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에버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런 원주민 이름도 기억을 이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통합사회 고1통합사회 예습도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고1통합사회가 아니라 중학교 사회에서만 다뤄지는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저기 같이 보시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시장 가격의 결정원리를 이해한다. 우리가 수요곡선 공급곡선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고등학교 통합사회 우리가 무역원리 파트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고1통합사회 할 때 다루지 않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나 이런 걸로 공부를 좀 미흡하게 한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로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들 고등학교에서는 아 이거 중학교 때 가르쳤던 내용이니 우리가 수능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통합사회 내에서는 이거를 사실 안 다루거든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중학교 사회에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어서 보시면 이 공법과 사법의 의미. 이것도 우리가 물론 이제 통합사회 내 4단원 내용이 이제 법단원이거든요. 근데 이 공법과 사법은 이제 통합사회 내에서는 없고 이제 고2,3 때 배우게 되는 정치와 법에서 이 공법과 사법이 다시 나오지 통사회에서는 나오지 않아. 이거 중학교 사회,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얘들아? 그쵸 이거는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저 문제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이제 좀 쉬우니까 우리가 이 문제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같이 보시면 A로 규율되는 생활관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무슨 법이야? 바로 공법인 거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갑이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슨 법이야? B는 바로 사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다 중학교 사회에서 알고 계셔야 풀 수가 있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회 공부 사실 안 했다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기출문제를 4개념치를 보세요. 자 그러면서 아 이런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어 근데 나 이 개념은 몰라. 어 나 공법과 사법은 몰라. 어 나 수요곡선 공격곡선 까먹었어. 이런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채우고 고1, 3월 학력평가 이번에 보시면 시험 분명히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문제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퀘스트를 촬영을 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이 시험의 취지 자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충 봐도 되는 시험이 아니다. 앞으로 2년 뒤에 볼 수능을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매 모의고사마다 이것이 성적에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정성 들여서 보셔야 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이게 수능 성적으로 당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벼운 노력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시험을 잘 보셔서 나쁠 것은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고1학력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범위 공부도 하셔야 하지만 통합사회 예습도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마저 이렇게 좀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쉬운 난이도로 나온다는 그런 안심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1학력평가 데뷔 퀘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하게 입학식 치르시고 나서 이렇게 첫 시험 잘 보시고 오시길 선생님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른 강좌에서 같이 또 만나도록 할게요.